과도한 웃음으로 사망에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스트레스 해소와 긴장 완화 등 건강에 도움을 주는 만경통치약 웃음 웃으면 복이 온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웃음은 마음의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하지만 과하게 계속해서 웃는 사람에게 라고 말하는 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실제 과도한 웃음으로 사망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호흡할 때는 들숨과 날숨이 일정한 미율로 이루어져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게 되는데요 따라서 우리 몸의 산소는 99mmHg 이상 이산화탄소는 40mmHg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웃을 때는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즉 숨을 들이마시기보다는 내뱉는 날숨이 많아지게 되는 것 따라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산소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웃을 때는 산소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되는데 보통 사람이 정상적인 호흡을 할 때보다 웃을 때 서너 배가량 산소를 더 소비합니다 15초 동안 한 번 웃을 때 소비하는 산소량은 윗몸 일으키기를 23번 했을 때의 산소 소비량과 같을 정도 따라서 과도하게 웃을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많은 양의 산소를 소비하게 되고 숨을 통해 들어오는 산소의 양이 부족해져 저산소증이 찾아오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웃을 때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해지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실험 방법은 남녀 실험 지원자가 정상적인 호흡을 할 때 그리고 웃을 때 우리 몸의 산소 변화를 산소 보화도 측정기를 통해 알아보는 것 산소 보화도 측정기는 손가락에 장비를 끼우고 체내 산소량을 알아보는 것인데요 산소 농도 수치가 99 이상은 정상 90 이하로 내려가면 저산소증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실험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전문기관에서 전문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진행합니다 먼저 남녀 실험 지원자가 정상적인 호흡을 할 때 우리 몸의 산소량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고른 호흡을 하는 남녀 실험 지원자 잠시 뒤 두 사람 몸의 산소 농도를 측정해보자 남녀 각각 99, 100으로 정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사람이 웃을 때 산소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력으로 웃음을 그칠 수 있는 상황부터 실험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을 자연스럽게 웃기기 위해 개그맨 이동엽씨가 분장을 한 뒤 깜짝 등장하기로 했습니다 실험 시작 분장을 한 이동엽씨가 나타나자 웃음을 터뜨리는 두 남녀 이동엽씨의 개그에 계속해서 웃는 모습인데요 두 사람의 산소 농도를 측정해보자 놀랍게도 남녀 각각 97과 95 자 이번에는 웃음을 자력으로 그칠 수 없도록 남녀 실험 도우미가 간지럼을 태운 뒤 두 사람의 산소 농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단 안전을 위해 두 사람이 참을 수 없을 때는 손을 들기로 했는데요 실험 시작 먼저 여자 실험 지원자의 몸통과 겨드랑이를 간지르기 시작하자 웃기 시작하는데요 남자 실험 지원자도 마찬가지 두 사람 모두 끊임없이 웃는 모습 두 사람의 체내 산소 농도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남성은 86, 여성은 90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몸은 일반적으로 99%의 산소 포화도를 유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러한 산소 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저산소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러한 저산소증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장기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실제 2003년 8월 태국에 사는 50대 남성은 2분간 연속으로 웃다가 급사한 사고가 있었고 또한 기원전 15세계에도 브리스의 화가가 너무 신나게 웃다가 죽었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중세시대 서양에서는 혁군의 발바닥 등 신체 고예를 간지림으로써 고문에 따른 기록도 있는데요 그만큼 과도한 웃음은 무섭다는 사실이겠죠 따라서 친근함의 표시나 장난삼아 가까운 친구나 연인 그리고 아이들을 지나치게 간지리는 것은 금물 특히 어린아이들은 호흡이 부르지 않아 더욱 위험할 수 있으니 간지리는 장난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 웃음을 참을 수 없는 건 역시 위험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 그 상황을 피해 웃음을 멈추도록 해야 합니다